당 중독이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양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달콤한 유혹은 단순히 살이 찌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 몸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뇌 건강 악화 중독 단 음식을 섭취하면 뇌에서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더 많은 당을 요구하게 되어 중독에 빠지기 쉬우며 과도한 당 섭취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고 심각한 경우 치매 위험까지 높이며 2. 신체 건강 악화 과도한 당부는 지방으로 저장되어 비만을 유발 특히 복부 비만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이영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며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여 심근경색, 내졸중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 과도한 당부는 지방간을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 강경변증으로 이어지며 과도한 당부는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고 입안에 남아있는 당부는 충치를 유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 치아를 섞게 하며 당화작용을 통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켜 피부 탄력을 저하시키고 주름을 증가시킵니다. 정신건강 악화 혈당변동이 심해지면 기분 변화가 심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과도한 당섭취는 불안감, 초조함 등을 유발 기타질환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관절념 증상을 악화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신장 손상이 발생 결론적으로 과도한 당섭취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질병을 유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정제된 당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 등 자연적인 단맛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충동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 정제된 당섭취 줄이기 흰쌀밥, 흰빵, 과자, 탄산음료 등을 피하고 현미, 통밀 등 통곡물을 섭취 과일, 채소 섭취 늘리기 과일과 채소에는 자연적인 당분과 함께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 식이섬유 섭취 늘리기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줌으로 현미, 통밀, 채소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 물 자주 마시기 물을 자주 마시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단 음료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 당 중독의 위험성,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우울증 등을 유발하고 당 중독 예방법 정제된 당 섭취 줄이기 흰쌀밥, 흰빵, 과자, 탄산음료 등 정제된 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 섭취를 줄입니다 자연당 섭취 과일, 채소 등에 함유된 자연당을 섭취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줌으로 채소, 과일, 통곡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물 자주 마시기 당 중독 치료 영양사,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에게 맞는 식단 관리 계획 갑자기 단 음식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며 단 음식 대신 과일, 채소, 견과류 등 건강한 간식을 섭취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 충분한 수면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식욕 조절에도 도움 당 중독은 단순한 식습관 문제를 넘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심각한 당 중독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 중독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단 음식에 대한 강한 욕구를 느끼는지 단 음식을 먹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예민해지는지 단 음식을 먹고 난 후에도 금방 다시 먹고 싶은 욕구가 드는지 등을 통해 확인 단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량을 줄이고 건강한 단맛을 찾는 것입니다 당 중독 치료는 개인의 중독 정도에 따라 치료 기간은 다르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충분히 개선 결론적으로 당 중독은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당 중독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인의 건강상식이었습니다 전도인부